대학원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 대학원생이 됐냐? 이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을 가고 싶으니까 저한테 왜 대학원생이 됐냐고 물어본 걸 텐데 내가 왜 대학원을 갔더라?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던 대학원을 가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커리어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을 위해서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전공에서 공부를 더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거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교수님한테 학문적인 감동을 받으면 대학원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학과니까 저를 예로 들면 교수님의 시대나 시대사나 역사, 철학이 자기랑 맞으면 대학원 가서 그분 밑에서 공부를 더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당연하게 혼재할 수밖에 없죠. 하나만 가지고 대학원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혼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된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로 대학원을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자는 좀 이공계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정하고 교수님을 택하는 게 이공계 쪽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후자는 좀 인문학 쪽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웃긴데 그때 당시에 그 수업을, 제가 감동을 받았던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참 출결에 쿨하세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수업이 논문을 준비하는 거여가지고 수업을 몇 번 안 하셨어요. 16주가 한 학기인가 그럴 건데 그분이 한 4번에서 한 5번 하셨나? 근데 이 4번 한 수업에서 출결이 교수님이 이제 프리하게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20명짜리 수업인가 그랬는데 한 4명 나와서 수업 들었나 봐요. 다른 학년 2명하고 저랑 제 동기랑 나와가지고 4학년 때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사학과니까 근현대 사학... 맨 처음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쭉 얘기해 주시고 독립군 얘기, 광복군 얘기 그리고 1945년 광복 지나서 민주화운동 얘기까지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다 보니까 민주화운동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막 강의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폭발력 있게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막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수업 끝나고 이제 동기랑 막 둘이 감동을 받은 거죠.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우리 교수님 역시 이러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 감동받고 이렇게 그 주 수업이 끝났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교수님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똑같은 레파토리에 똑같은 수업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제 동기랑 나랑 눈이 마주쳤지. 당황을 했지. 근데 뭐 교수님한테 아 작년에? 아 작년이래. 저번 수업 때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눈만 한 번 마주치고 이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또 수업을 들었죠. 들었는데 아 근데 들었는데 아는 거야. 분명 아는 건데 교수님이 너무 폭발력 있게 막 강의하시니까 어 똑같은 감동을 또 받은 거야. 아 동기랑 또 앉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아 역시 우리 교수님 어 역시 홍짱이다. 막 이러면서 아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이랬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세 번째잖아.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그 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 나오는 네 명이 동시에 눈빛이 따다다닥 맞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네 명이서 눈빛을 교환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멈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 교수님한테. 이쯤 되면 네 명이 인트로가 같으니까 눈빛이 따다다닥 맞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죠. 똑같이 똑같은 수업을 세 번을 들은 거야. 근데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교수님이 이제 점점 이 실력 그 같은 수업에서라도 이 뭐랄까 완급 조절 이런 게 좀 숙련이 되셔가지고 아 이 세 번째 강의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아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분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똑같은 강의를 세 번 듣는데 세 번 다 감동을 받았다. 아 이분한테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대학원에 간 이유예요. 이분 따라서 같은 시대사를 전공하고 공부한 이유입니다. 뭐 독립운동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 수업을 들은 전과 이후로 제가 크게 변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이유로 대학원을 갔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학원을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 꼭 가야 한다 아니면 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사실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는데 또 대학원이 전공 따라 또 사람 따라 많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인복도 있고 운도 좋아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즐겁게 2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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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